그리고 그냥 쓰시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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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와, 오, 아, 이야, 오, 아, 우와, 이거 괜찮다. 저걸 쓰시니까 더 이쁜데요. 저게는 안 돼요. 아, 사르비아, 사르비아비아, 사르비아 꽃을 든 사람. 아, 사르비아, 사르비아비아, 사르비아 꽃을 든 여자. 저게. 저 이거 주시면 안 돼요? 아니, 봐봐요. 이게 진짜 달라지신 게. 저 되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. 원래는 노래하실 때. 아, 사르비아, 사르비아비아, 사르비아 꽃을 든 남자. 이렇게 했다면 지금. 아, 사르비아, 사르비아비아.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. 다시 한 번. 아, 진짜요? 네. 아, 호준 씨. 자신감 있게. 호준 씨. 제 목소리 어때요? 네. 너무 좋아요. 아, 정말요? 내 삶을 그냥 내버려도 더 이상 간섭하지 마. 아, 뭐야? 진짜로? 진짜? 정말? 나빠, 호준 씨. 호준이가 진짜 저렇게 장난기가 많아요. 어? 아, 그렇지. 싸인해줘? 내가? 양동이에다가? 어. 싸인해줬다. 양동이에 싸인하는 건 처음이겠다. 지한이 누나. 되게 멋있으세요. 저도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꿈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근데 누나가 그 시간에도 이렇게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찾고 어떻게 보면 개발해나가고 싶은 이 모습이 제가 응원하고 저도 돕겠습니다. 누나, 너무 멋지세요. 그리고 아름다우십니다. 누나, 화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야, 참.